돌아보네 우리 쿨 하나 만들어볼까? 정수아 이거 마시자 응 마시자 그 연화가 그 연화가 응 성주 연화님 너 있잖아 이마 여기인데 시키야 이거 보고 내 키스 보고 밥 까먹자고 자 다같이 새해를 위해서 건배 건배 아 니 물어 뭐라 네 몸에 좋은거 네 몸에 좋은거다 물어 내가 아까 이야기하니까 못한거 있지 어 그걸 이야기하니까 그래 어떤 동생이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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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까 네 소주입니다 아 또 우리 초록이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소주 으이샤 아까 제 소주입니다 아 네 소주가 아까 소주 무심하다 또 초록초록초록 감사합니다 아까 이야기 해보라 아까 이야기 해보라고요 어 어 뭐 뭐 아 개한다 얘기해보라 오빠야 그거는 뭐 싸움 잘한다 싸움 몬할거지 오빠야 싸움 잘한다 몬하게 보이나 몬하게 보이나 잘한다 오빠야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어 그래 믿어라 어 믿는다 오빠야 어 오빠야 응 내가 제 생기를 알고는 아 동생이 어 내 뒤따라오는 거네 어 그래가지고 계속 너를 따라오대 어 그 악민이 동생이 응 제 누구고 하는 거라 어 제 요일을 오래해라 불러가지고 응 오래해라 가만히 있어봐 이야기하잖아 누나 이야기 끝나고 니 이야기해라 쟤 그래 오빠야 싸움 이긴다 했잖아 그래 응 내 오빠 이야기할게 그래 믿어라 오빠야 믿어라 응 오빠야 쟤 내 생기를 알아 어떤 동생이 내 계속 너를 따라다니는 거라 응 그래가지고 저 동생이 저 가서 앉는 거라 응 그래가지고 그 동생 안경이 동생이 있잖아 응 아니 항상 왔어요 하는 거라 왜 도론이 왔는데요 하잖아 아 도론이 왔는데요 응 그래가지고 저기 그 안경이 그 동생이 있잖아 쟤 누구고 하니까 쟤 오래해라 됐어 그래가지고 야 니 부른다 니 오라하는데 네 내가 왜 부르지 나 못 오는데 라는 거라 내가 왜 부를까 하니까 이거 오란다 하니까 왔어 그 동생이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뭐 사러가 못 믿겠어 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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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아파서 엄료 안 돼 뭐 그 캔 소주 있잖아 안주 뭐 사러 가 사러 갔어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어 한참 있다가 이따가 이따가 그 동생이 왔대 뭐 사가지고 엄료 소주 안주 하고 그래가지고 안경이 그 동생이 그 동생 보고 야 일어서가지고 니 가라 이라는 거라 어 너도 가라 진숙아 안주 안주 이 동생이 내 거 갈아야 돼 어 갈아 갈아하니까 그 갑자기 있잖아 그 동생이 막 승계를 해고 가음 싫어 그러지 욕하고 욕을 하고 가음 지르고 싸우고 말리나 전달 어 그래가지고 내가 소리빈 배이 다 깨고 어 소리빈 배이 다 깨고 니가 다 깨구나 어 내가 가라하니까 아 니가 정리했네 어 내가 정리해보지 잘했다 내가 화가 나가지고 열 받아서 싹 정리 다 이쁘네 싹 정리 다 이쁘네 싹 정리 다 이쁘네 내가 그 안내를 웃어봐 응 내가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좀 안 좋더라 안 좋더라 소주병 맥주병 다 깨픈데 응 그래가지고 아저씨들이 킹토 아저씨들이 아저씨가 없더라 그래 그래 오빠야 언제나 맥주병 소주병 이제 깨지말까 그래 깨지마라 깨면 안 돼 그러면 아 니 먹어서 몸에 좋은건 깨면 안되나 큰일난다 응 깨면 큰일난다 그래 잠시만 이봐봐 손패봐봐 맥주병 소주병 깨면 이 고운 손이 어떻게 되겠노 걔네 손 손 닫히면 안되잖아 손 닫히면 아프지 그래 아프잖아 어 맥주병 깨고 가지마라 그럼 저 어 돈까스 좋아시더라 어 돈까스 잘 먹지게 제가 어 성격이 더럽다 많이 더럽다 많이 더럽다 하 욕 욕도 잘한다 욕도 잘하고 가음도 잘한다 그래 그럼 안돼 그럼 안되네 그래 비도 알제 제 성격 더러운거 욕 잘하는거 가음도 잘하는거 그러면 어 가음도 잘하면 전인신고 들어간다 문 닫아라 응 오빠야 가음도 응 여기에서 전인신고한다 그래 전입신고가 아니고 어 주민신고 전민신고 주민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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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음도 들어가면 주민신고가 돼 응 오빠야 응 제가 가음도 들어가면 전인신고 들어간다 주민신고 서민신고 서민신고 주민신고 내 내 야 야 오빠야 주민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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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가음도 들어가면 뭐가 들어온다고 장민 동생이 가음도 들어가면 주민신고가 들어간다 다시 주민 주민 신고 신고 그래 응 뭐 앉아라 응 앉아라 진수아 응 정리 좀 하라 알겠어 알겠어 안경이 동생 가음 지르자 응 전인신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말고 어 가음 지르면 가음 지르면 주민신고 가음 지르면 주민신고 가음 지르면 주민신고 이 동네 쪽 경찰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이가 그래 그래 주민등록도 뭐하게 안 보여주면 어찌돼 저한테 보여줘 이름 뭐 번호 뭐 이야기 다 해야 되잖아 그래 그래 경찰이 그러면 적잖아 응 이건 뭔데 뭐야 응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 적는 거 주소 전화번호 그건 모르겠네 위치처적 다 됩니다 아 위치 다 되지 위치처적 다 된다 그니까 가음 지르고 니다 하지 마라 가음 지르고 하지 마라 뭐 그래 그럼 내가 나쁜 사람 될 거네 그럼 니가 나쁜 사람 되지 삼적 삼적 응 이야 이 위치처적 다 됩니다 그래 니 가음 지레다 니 누나 뒤통수한테 받는다 니가 잘 때린다 응 아 아버지 알면 안 돼 알았지 그때 그 대국 모텔에 있는 오빠애들 설명이지 어 커피 다 트다가 아이가 커피 다 트다가 내 먹어 하나하나 필요없다 이러는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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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우리 은영이 또 하나 분의 1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샤 빠바바바 징수감 뭐뭐 뭐 Она 하하하 삼적 어 시작 바깥을 써도 돼 바깥을 써도 돼